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뵐 게임은 I am baddime simulation 이름아야 나는 알바생이다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시청자가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일발 내 이름은 일발이다 일발 아니야? 최근 이 일격도시 일격도시로 이사를 왔다 시안이 좋지 않고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기분이 좋다 김호대 뭐야 혼란하네 아 이 사람이 때린 게 아니구나 아 난 이 사람이 때린 줄 알았는데 그냥 아 해군갈이었네 아기요 죄송합니다 안되겠다 오늘 고문관처럼 말해야지 오 나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 안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서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나는 좀 중요한 용보가 생겨서 말이지 어라 갑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공격하는 야 왜 공격하는 모션이야 직원 안됩니다 지금 화장실 가셨어요 안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손님 맞을래요? 둘 오 쉬운데? 총게임 지렸고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야 무기를 장착하고 아 무기 무기 빠르들고 있네 너구나 딱 보니까 너야 그렇지 그래 딱 관상만 봐도 알아 관상만 봐도 사이코패스인 거 눈에 보이죠 손님은 신이 아니니까 성가신 손님은 번역 왜 이래 씨바 한쪽도 한숨 돌렸으니까 나른하니까 소리라도 마시러 갈까 아 거짓말이야 본사에서 전화가 와야 해 다음에는 펜저스캔 기능을 사용해 반존대 개 지린다 설렌다 그거라고 어 스캔 너 뭐야 안가? 아니 노란색이 안 좋은 건가? 너도 이제 한 사람의 펜저는 저만이야 이제 혼자 할 수 있대요 스캔해볼까? 음 아니 이거 다 착한 애들 맞아? 아 노란색이 쓰레기들 맞네? 너도 죽어 어 아니네? 아 봐봐 사람 있는 곳 보는 거야? 판별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가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진상이 아니라고? 저렇게 하는 애가 진상이 아니야? 흐흐흐흐흐 이 새끼구나 이 새끼 욕하지 마세요 너 뭐야 뭐야 더블킬 어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또 누구 있어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아니 누워가지고 신문보고 있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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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건들지 마세요 아이씨 자 두 명 이쪽을 봐 넌 또 뭐야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 아 또 뭐야 술 취한 사람 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놈들 많아 먹지마 아이씨 계산 안하고 아니 여기서 이씨 백스탭 취지마 아니 미친놈이 존나 많아 먹지 말라고 야이씨 여기서 공약놀한 째 먹지 말라 아니 아니 정상인이 없어 미친 이거 뭔데 이거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아니 없구나 미안합니다 아 뭐야 이거 너 여기 왜 어기 너 여기 평소 주문해 주시지 마세요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아우 이씨 여기 앉아있지마 아하하하하핳 돈 안 내고 화장실 하지마 이씨 아니 먹지 바 이씨 사 흑 먹지마 아니 이제 관상으로 봐야되나 진짜 아오 오오오 이씨 핵? 아니 그 짝지마 아 미안합니다 흑 아니 관성 2선은 아 아니네 아니 그냥 오는 놈들 다 패면은 어 그렇지 오는 놈 다 패면은 반은 맞아 착한 사람인가? 아닌 거 같아 그렇지! 역시 관상은 태랑 과자 먹을 관성인데 아어가 그치그치 아이 저거 뭐야!! 나 수그한 내 눈을 의심함 아오오오오 сегодня 미친 놈 슈퍼히어로 컷 강돗 컷 아니...난 내가 지금 말을 갑자기 멈추잖아 아야! 야 이 병신새키여 하... 아니 이 야구 공간에서 처럼을 치고있 criticize 너 뭐해 아니 열리지 않을마는 아 뭐야!!! 빠르왕 으흐흐흐흐흐흐 그만 부셔 이 ㅆ- 럼들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귀신이야? 저 유령인데요 유령 컷 아니 아까 짝아서 때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씨 야 이래서 관상으로 해야돼 너 왜 빨리 안와 빨리 안오면 아가 하나 대머리도 컷 그렇지 로봇이다 어 로봇 그렇지 폭발은 예술 호호호 죽어야 살 수 있다고? 아 아니 제가 죽인게 아닙니다 그 주무시게 해드린 겁니다 아이고 그 이게 뭐야! 아니 이거 물리는지 먹어놔가지고 계속 언제 오셨대 아아아아 아이 미친 안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만해 이씨 그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잠깐 지나갈게요? 지나가지 마세요 로봇 들통났지 그냥 여기에 있는 새끼들은 다 죽어 그냥 어 어쩔 수 없다 딱봐도 양아치 관상 그렇지 양아치 관상 딱봐도 쫄리는 관상 걸어어어어 어어 귀여워 이거 하지 마이씨 아아 지랄났네 이씨 야구를 하자 이러고 있네 이씨놈이 난 이래서 먼저 오기 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밖에 없어 야 어떻게 손님이 하나도 없냐 이 새끼 또 나무 부시고 있네 나무 캐지마 아 미안하다 힘들었지 귀찮은 손님을 응대할 것 같은데 싫은 건 싫어도 괜찮다 싫은 손님은 때려잡아라 한 달 정도 부탁한대 제발 아르바이트 부탁해 오오 빠르들었다 좋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까 야 이 개시끼야 편의점 폭발했어 야 근데 뭐 이것저것 있어 표정을 배회하는 일반인 요가 욕하는 놈 브로콜리맨 식물을 벌목하는 사람 잠자리 독서 캠프파이어 야 쓰레기 게임 아냐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 패지 말고 나 알바생이다 하고 한 번만 해보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진짜 네 손님 어서오세요 그냥 다 죽이고 싶어 내가 그냥 사이크패스가 되겠어 병맞게임인데 왜 정상이니 그냥 이거 시뮬레이터 게임을 빙자한 디펜스 게임이 아니 이게 보통은 모든 손님 다 패면은 원래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나오는 손님들 싹 다 패도 점수가 마이너스가 안 돼 끝하기 전에 모든 도전 과제 달성 야 이 개XX야 진짜 이게 모든 볼륨의 끝이었어 40분만에 모든 도전 과제 다 깬 거의 와 나 진짜 웬만해선 게임 요거 안 하는데 비싸다고 이거 진짜 게임 볼륨 개쓰레기다 헬로우 암텔롬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가 두둥